자 이번에 할 게임은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팀 데스매치라서 쏘는것 좀 뭐.. 아 뭐야 이렇게 많아 사람들 제 생각인데 저는 집에 있는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이기고 있거든 알아서? 남기로 할 기억이 나 자 팀 데스매치 말고 폭파모드 사실 이게 풍얼냥이 여기로 와주세요 이거 뭐야 이런 시거 한방정적이 이리로 들어오지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못하겠지? 어 뭐야 뒤집이 갑니다 어딨지? 설치 설치 20초 온다 온다 와 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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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오오 이걸 못맞춰 오오오 이걸 못맞춰 하하하하 1대1이다 이겼다 버티기만 하면 돼 이걸 못맞춰 저기 먼저사 저기다 왼쪽 왼쪽 안돼 안돼 숨으세요 오오오 나이스 해병대 이거 초보 아니야 이거? 이거로 세이브 좋았습니다 1대1 이제 드디어 몸이 풀렸어 맵이 인식해졌거든요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예 드디어 이제 좀 나도 이제 몸 좀 풀리겠구만 오케이 어 저렇게 순간이동하죠 빨리 오케이 좀 천천히 갈게요 자꾸 먼저 죽으니까 좀 별로 숙였는데 앉았는데 와아 여기 있다가 여기 왼쪽에 오는 놈들 잡자 또 또 쉽게 죽을 수 저기 뭐 던졌어 노란색 뭐야 저거 연막 던졌어 온다는 거죠? 연막봐 씨 오지마 씨 두 놈이 채소 두 놈 오면 써버리면 됩니다 아 뭐야 폭끈 흐흐흐흐흐흫 이거 안되겠다 제 주특기로 갈게요 그냥 내 주특기 개 둘이거든요 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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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 살려줘 오케이 아아아아 재밌로 못잤네 몸만 맞아 머리 맞으면 잘 죽는데 아 4대5야 나도 GP로 총 튜닝좀 하자고? 그럴까? 이거 총 튜닝도 되거든요 뭐야? 지엠이잖아? 아 반갑습니다 아 지엠님이 하라면 해야지 맞어? 어 튜닝하러 가겠습니다 1번판 끝나고 총이 너무 꿀진거 같애 튜닝을 안하니까 개조를 좀 해야되는데요 머즈를 차고 이거 뭐야 홍민정음? 미쳤네 홍민정음 이거 완벽한 홍민정음총이야 한국 고유의 홍민정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 무슨 모드가 재밌나요? 내가 한번 방을 만들까요? 그거 쓰레기라고? 비밀번호 1125로 할게요 방제풍풍풍입니다 들어오세요 개빠르다 좋았습니다 레디들 하십시오 나도 할래 GM GM님? GM님 잘하시겠지? 누구팀이야? 아 뭐야 우리팀이 아니잖아 죽여버리자 GM이 말이야 일을 안하고 감히 그냥 없애버리죠 그냥 배로다 총이 좀 소음기달아서 소리가 좀 불이다 F랑 V기 쓰면 기술 나가요 어 나 그거 인공위성 떴다 인공위성 기술 보여드림 간다 봐봐요 떨어진다 인공위성 방방방 뭐야 미친 진공에다 떨어지네 흐흐흐 야외에서 쏘야되잖아 개돌간다 개돌 비켜 구형 가져가라 아아아아 하나도 못죽였네 더럽게 많은데 여기서 수류탄 들고 죽을걸 네 그만 장난치시고 갑시다 극딜 갑니다 초극딜 수영수영 폭탄 아무도 안죽어? 지대로 던졌는데 아까 애들 몰려있던데 아이씨 제가 일단 세명이랑 같이 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명 없애고 갈께요 수영 수영 오케이 두명 죽었어? 아 세명일 수 있었는데 흐흐흐흐흐흐 풍풍풍풍 1125 오케이 지엠 들어왔다 지엠님 그냥 하세요 음 우리가 공격이거든요 몰려서 갑시다 어우 깜짝이야 뭐야 이사람들 다 메화야 하하하하 메화군단 이거 메화 공짜로 주니까 처음에 박스까면 기본 박스에서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고수가 없단 얘기 아니야 이거 시공 좋아 화이팅 시공의 힘을 보여주세요 시공 시공극기 그르네이드 좋고 어? 점프트 나온다! 어어 시거고고! 어어 와! 한방에 두발? 점프트 나온다 어어 시거고고 어어! 한방에 두발? 헤드 뚫은건가? 나이스 아아 뭐야 지미 라스트를? 수영 추영 역시 개돌이지? 어어 어어 이분 뭐야? 해체하고 있는거 아니지? 뭐하고 있는거지? 시공주한테 보고있는거야 이거? D 오는데? 어디서 오는데? 뒷소리 뭐하는거야? 시공주완님! 지임님이야 이거? 오 지임님이네 지임님 나갔다 해체하고 뭐야 안잡았는데? 아헤이! 이거지요 어? 어? 괜찮다 아까비 화이팅! 두놈 두놈 나이스! 한놈 한놈! 마지막! 라스트! 넷측샷! 어! 칼 들고 나오는거 봐! 너무 여유부렸죠? 오케이 우리팀은 미라인.. 미라인이 믿고 가는거야 어어? 어어? 어어 오케이 마지막에 칼했어 약간 여유부린거지 여덟명만 되나 그래 오케이 개빨라 이사람들 할줄 알아야 된데? 뭐 그냥 하면 되겠지 뭐 가자 칩웨이브를 막는거 같은데? 우리가? 일로우네 죽어 완전 쉬운데? 야 이상한거 왔어 내가 이상한거 이상한거 타장구려 타.. 아아악! 아니 아 Dava 야 이해분 deer 일내해분데 이런게 빡세 현실이라도 진짜 건총이다 다 잡는 듯?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헐 각자 실패 개 빡센 이거 개 빡센